휘 게임 게임 프로젝트라는 게 물론 다른 일반적인 어떤 업무도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개성을 가져있는 사람들이 뭉쳐서 하나의 목표를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내가 다르다는 걸 인정을 하고 하는 게 굉장히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일일회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동료 간에 어떤 일을 현재 하고 있고 그 결과물을 같이 리뷰하는 자리를 통해서 동료 간에 서로 칭찬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모든 분들이 또 원하는, 또 제가 또 원하는 그러한 부분을 계속 작업을 하고 있어서 퀄리티가 더 높아지는 그러한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쩔 때는 자존심이기도 상하니까 하고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점점 좋아진 사람들도 있고 게임은 전체 팀이 다 같이 만드는 게임이랄까 발전을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좀 더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하면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그런 굉장히 좋은 지나칠 거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회고자리야말로 다름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제가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반성도 할 수 있고 그런 코스를 잡아주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개발 저희 팀 안에서도 어떤 호흡 주기가 있어요. 마치 심장 박동체. 한번 뛰고 하루 정도 쉬고 달리고 쉬고 그러한 어떤 쉼표 쉼표마다의 어떤 마디마다 어떤 주변의 상황에 변화된 것들을 이제 흡수를 하고 다시 의사결정을 하고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갖고 있는지 방향성을 다시 재조정하고 그러한 어떤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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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